드링크 남은 거 있어요? 드링크 남은 거 있어요? 눈 줄래? 보랬어 가민이 패킹 한 번 해서 야 핵 같은데? 꿀집 뛰어노네? 잠깐 돌아가 볼게 아 이게 타이밍이 말이 안 돼 아 지금 온다 나이스 올라와볼래? 못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짜증나 죽겠다 청소를 내릴 테니까 이 자식 하나 와서 살릴 듯? 하나 자민이 있는 거지? 자전거 온다 자민이 아 2층 강 나온다 지금 2층 갔네 자민이 나는 괜찮아 괜찮아 여기 하나 내려온다 그저 그저 세워서 하자 위에 하나 더 나무에 있다 나무중 아 웃겨서 죽었어 나 쏜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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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 발급 뭐 했는데? 제일 왼쪽에 있는 거? 하하 하하 응 안 됐어 너무 맛있어 에콘은 확 킬 떴다 안 할게 안에 있거든? 지옹 그 방문 달았다 형 나와봐 템포 끊겼다 왜 안 나와? 아 이거를 보급을 딱 아 아깝네 뭐가? 기절시켜놨어 형 기절시키네 너무 티껍긴 해 죽여야 돼 난 그냥 그대로 형이 죽었으면 좋겠어 누구세요 뭐야 엄복동 올라와있던네 피기기절 아니다 어 휠 내가 잡았다 아 까지 쏜다 더 없는거같아 상고루에 있는거같은데 상고루 올라왔다 그리고 난 괜찮아 반초는 혹시나 올라오는거 조심해 주황선으로 가고있는 엄복동 잡은거거든 이번 담벼락이 하나있고 반초 옥상에 하나있어 잠시만 나 엉덩이좀 흔들어야돼 이번 담벼락이랑 반초 1층 네 말아서 하세요 들어봐 나 일단 터트먹으러 갈게 아 이걸 딱 다 들어갔네 대기형 천천히 넘어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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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형 죽으면 안돼 아니 진짜로 칸팀 1번 적도를 한다 지금 싸우러간다 나만 웃겨놓고 지만재미모네 이거 아씨 몰라 푸시어 푸시어 확인했어 작은판자 기절? 작은판자 기절인데 작은판자 기절인데 그 냉성에서 둘 뛰어온다 지금 2, 3, 2, 3, 4 대형아 1, 2, 3 나 부셔 작은판자 2대 작은판자 끝났어? 내 쪽 안에 끝방에 있어 확인했어 안에 끝방에서 뭐 깐다 내 끝 이거 아래 둘이 끝이야 아이의 끝방이랑 오른쪽에 화장실방 잠시만 한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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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게 이러면 한숨 하 진짜로